Q. 성례를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예요. 원래 성례를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도 좀 없고 칭찬한데 그래서 뭐 힘든 거 있어요. 평소에 맨날 힘든 거 없어요. 맨날 힘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계속 힘든 걸 다들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정국이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저는 형들이 힘든 게 제 유일한 가장 힘든 것이다. 가벼운 고민이나 깊은 고민이 있으면 정국이가 이제 그냥 터덜터덜 와서 이렇게 진솔하게 고민을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저 형 몰라요. 내가 형! 그래도 오늘 정국이 형 같습니다. 감기예요? 감기야.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네. 양은요? 누가 바빠서? 저기 죽이라도 만들어줄 거예요? 어. 맛있다, 맛있다. 아, 클라스가 다르구나. 한 번씩 놀았다. 아, 정국이가 잘하네. 어디 갔어? 남았을 때 방탄 1등에 한 번씩 놀아주시기 때문에 뭐지? 몹시 좋구네. 저는 이제 막 스케줄이 막 힘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옆에서 형들이 막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말도 좀 잘 못 꺼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좀 힘들어서 그때 얘기를 권했던 것 같아요. 아, 인생샷 나왔다. 내가 올라가. 내가 갔다 가. 디저트 먹고 갈까? 살짝 여기 있는 물기를 이용해서 청축화를 만든 다음에 딱! 정국아, 내가 진짜 올해 들어 정국한테 제일 감동받았다니까. 내가 그, 내가 항상 가는 샵 있잖아. 옷 사러 가는 샵. 근데 며칠 뒤에 딱!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 봉투가 내 침대 위에 딱! 있는 거야. 얘가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국한테 처음 뭔가 받아봐서. 뭐, 그때까지 저 이제 15살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를 키운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이제 우리끼리의 목표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잘 해가면서 앞으로도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발음 너무 좋아요.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단어도 배우고 있고. 이 랩몬 형이 너무 영어로,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또 고생을 많이 해줬는데 한 향후 한 1년. 1년 봅니다. 1년. 제가 지금 딱 영어 이 흐름을 놓치지만 않으면 흐름을 잘 타서 내가 꾸준히 영어를 할 수 있다면 1년 안에 랩몬 형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이렇게 영어로 좀 잘 얘기해서. 그래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랩몬 형이 하는 말을 좀 알아듣고 인터뷰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아 근데 정국이 잘 만들었다. 아 대형제. 아 대형제. 아 대형제. 아 대형제. 아 대형제. 아 어떡하냐. 체캌. 와 나는 소주가 있어 또. 아 그래. 아 진짜 잘한다. 자 태형씨 우리 편지 읽어봐야 돼요. ㅋㅋ 응 이렇게 될까? 정국아. 음 맛있어 이거. 이거 약간 담백해. 어 형 엎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아니야 안 엎은 게 없어 봐. 너 너 손 조심해. 너 이거 끼고 해. 장갑 끼고 있어. 정광아, 아, 미험하다. 와, 가능하다, 이게. 이거 먹어, 이거. 고마웠다. 이거 주는데 먹어야 돼. 나이스. 오, 야, 잠깐만, 기울였어, 기울였어. 야, 기울였어, 기울였어. 정광아, 정광아. 정광아. 아, 네. 오, 오, 오. 우리 앞에 정광아. 정광아, 정광아, 백성 분야. 아, 이거 어떻게... 아, 다 된 뱅퇴. 야, 거기다 뭐 하나 집어... 이거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두는데? 이거 안 두는데? 이거 안 두는데? 이거 새 거였나? 뭐 하나 집어넣어. 이거. 네, 고마워.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뭐야? 모르겠어, 너가 있지 않을까? 너만의. 너만의. 하이라이트. 아... 편지는. 네. 편지 어떻게 썼어? D.R.P. A.0 공하면 뭐다? B다. 끝 미니멀리즘이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써요 맞아 나도 똑같은 얘기 원래 부드러운 미니멀리즘이니까 신하면 신할수록 곧이 다가씨 아 고기 한번도 박사야! 봉지? 이거 봤네. 형, 너 그림 그릴까? 그림 그릴려고 했는데. 그래. 형한테 줄 선물 하나 그려주면 안 돼? 형한테요? 어. 뭐 있지? 형, 진짜 집에 걸어둘게. 태현 씨, 고소공포증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눈이 튀어나왔어요! 높은 데에서 이제 아래 봤을 때만. 나만 봐요, 나만. 괜찮아요? 다가! 성공! 오, 군대? 예쁘다! 아, 미안. 잘했다! 잘했다! 잘했네! 축하! 형,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줘! 이 포도에 비밀번호를 왔습니다. 야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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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쪽이 뭐지? 이거, 이거. 뭐 땜에 안 되는 거 같아? 개, 뭐, 뭐지? 개 틀린 거. 개, 개 틀린 거. 멋인 거, 멋인 거? 뭐 틀린 거? 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만져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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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케이! 다이왕하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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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슐랭, 미슐랭 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려고 오. 미슐랭니, 미슐랭한테 왜 어디 있어? 하하하 하하하 아, 더워, 지금 더워. 하하하 하하하 하핳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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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I love you!